아 역시 레스토랑즈분들은 다들 소규모 정예로 충성심들이 높은 분들만 남아있어서 되게 메타변화에 빠르네 자리아랑 말피존 딱 배나고 쓰레가져가는 뭐라하세요 저 5픽대 남는거 할게요 여러분들 잘하시거나 오피챔 하시면 제가 맞출게요 릴리? 릴리? 이건 3픽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을텐데 말피존을 밴하고 요정용을 가져오면 다른 하나를 자르는 이런걸 생각했을텐데 릴리를 가져가버렸네 지금 남은게 뭐지? 딜러 탱커 딜러 그러면 지원가 하나랑 탱하나 뽑은 아니지 뭐뭐 가져가야 돼 여기? 두개? 지원가랑 원딜러? 아 웃어 하실거에요? 웃어한대 이사람 저 뭐에요 나의 질문은 끝이 없다 나의 질문은 끝이 없다 근데 지금 릴리가 있으니까 레이너는 좀 안좋을거같아 하면 발라날거 같은데 얘는 평질에 너무 자우쳐져있잖아 아니? 내 레이너는 달라 언제나 시작할지 왜왜왜 아니 채팅이 이게 15초 그게 있어가지고 이거 초가 너무 느릴때 이게 확 올라왔어 세미탱커 하라고 이게 초가 너무 낮을때 올라왔어 어쩔수 없었어 그래서 발라랑 레이너중에 고른건데 그레이메인 리리 테사다르 제라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불굴의 지휘관 전투반응 갑니다 박밀립은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근데 불굴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소가 없으니까 군란하게 경험치 챙기러 가야지 어 뭐야 이거 살살 신경 긁어주고요 아 맞다 제라툴 있지 나 이거 이연발 찍어야지 제라툴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생존 레이너 해야겠다 꺼져 못끼리 제이단을 차지하라 영웅들이여 내가 먹을께 내가 먹을께 내가 병신이야 리밍이 더 좋아 내가 먹을께 요거만 집중공격 딱 찍고 나머지 생존스리 으하하하 까져 어어 노바 배나면 꼼짝 못해 이건 완벽한 암기의 승리였다 노바 어어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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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너는 완벽한 영웅이다 어떤 픽이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 어? 이게 왜 수동으로 발동되지? 어? 이게 왜 수동으로 발동되지? 조금만 더 와 전투반응이지 흐흐흐흐 조금만 더 흐흐흐흐흐흐흫 절대 못죽여 절대 못죽여 나 물어봤자 손해야 지금 나 탱이야 거의 세미탱이야 오오오 뭐있다 있는데 저거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딜 1등이야 딜 특성 타가지고 죽으면서 딜할 바에는 계속 살아남아 있는게 딜 더 잘하지 아 아 어 어 지금 노탱, 제라툴, 그레이 메인, 일리단 조합에서 지금 특성을 너무 잘 타서 진짜 티꺼울꺼야 목숨이 두개 있어 태사다르도 이거 죽었다 이 있어도 죽겠다 와 연계 오졌다 부치기, 천공탄환 2회 이제 아기 위치 여기, 형, 이리단 조합 세단 먼저 차지하는 자의 것이다 부디기 도뿌만이다 까마귀 군주가 탑 하나를 잃었다 안 됐군 탑의 포부를 해라 까마귀 군주를 공격해라 탑의 공격을 대시해라 까마귀 군주를 처치해라 ㄷㄷ 3랩 차이면은 이거 역전이 안되지 않나? 우리가 한 두번 던져야될 두세번 던져야될거같아 아 핵피가 1이구나 이거 존망맵이네 역전이 불가능한 맵이네 역전에 자주 일어난다고? 아니 이렇게 유리한데 나와봤자 죽잖아 요거 먹고있는데 여기 나오면 죽는거 아니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가 지금? 내가 이거 먹으면 끝나잖아 근데 얘는 나와야되고 12랩인데 15랩이랑 싸워야되지 억지로 아 내 영웅들에게도 이 선물을 선사하지 그냥 히오스 만졌어 죄송한데 패딩입고 잤어요? 승리! 승리! 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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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다 와 갓게임 또 잡힌거봐 아 좋지 우리팀이야 아 좋지 걸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노바 살려주고 여기에 노바를 고를 수 있는 픽을 내가 4픽에서 해줘야겠다 여기 세개를 보고 노바를 꺼내도 괜찮은 조합을 내가 여기서 맞춰줄게요 아 아 아 엠티님 전략적인 일벤 이후 오피챔을 가져가기 위함이죠 저기요 저기요 아 아 룩3님 혁준이가 미국에서 룩3님 선물 사왔나요 뭐 사왔음 아 맞다 뭐 준다 했는데 이따 받아야겠네 나의 질문은 끝이 없다 내가 선물 사왔냐고 물어봤는데 줄게 있대 근데 생각해보면은 자기 쓰려고 갖고 온건데 주는거 같애 그 대답할때 오세요 줄게요 이랬는데 얘 사왔죠 이 대답은 못들었어 아마 자기가 쓸거였는데 미국에서 사온 물건중에 하나를 줄거 같애 이게 뭐야 뭐야 나 뭐해야되요 김치가 아바투로 한다고 치면 저거 뭐해요 여기 탱해야되요 힐해야되요 딜해야되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볼테니까 딜해야되요 어 설마 가치성님이 상대방의 내걸 방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바투로 어 뭐야 어 지금 싸운건가 대화없는 싸움인가 이거 이 세계엔 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말퓨리온도 뺏겼어 상대방 좋아하면 일리단 무라딘 리밍 말퓨리온이야 뭐야 이거 아니 근데 그는 이 그녹에 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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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김치 발라 했어 아 씨발 통수 존나 아 열받아 상대 조합 봐봐 폴스타트, 일리단, 리밍, 무라딘, 말퓨리온 탱으로 굳건이 무라딘이 앞에서 탱킹을 해주고 말퓨리온 지속킬로 말퓨리온 무라딘 죽지 않게 하면서 일리단 진입, 리밍과 폴스타트 딜과 운영 우리 정의 타오린 족장이 테사다르의 도움을 받아서 앞에서 탱킹 발라에 벗어서 퉁퉁퉁 얘는 뭐하는 애야 뭐야 얘 얘 뭐하는 애 나 얘 모르겠어 뭐하는 애 정의 젤라가 유물조각이 감지되었습니다 전 건설 로봇이 유물을 수집하러 옮인 줄입니다 유물을 수집하고 보상을 받으십시오 아줌모당 특성이 중요하다고? 아줌모당 뭐 찍었냐면 안찍었어요 전투 뺏어야 되는데 뺏어야 되는데 아 이거 조합에서 그냥 이미 진 것 같은데 약간 탑을 발라 혼자 먹고 있고 뭐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한 내판과는 너무 양상이 달라 지금 게임 중이라서 못 틀어드리겠는가? 진짜 김치새끼 뭐해 끝판왕도가 오픈 세계의 성격은 없쇼 지옥의 관문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어 연주시키렀다, 베이비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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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이렇게 진짜 안전을 때만 공성 모드aco 집중합니다 해머 캐리 가야겠네 Elizabeth 앨범 경고 – 경고 – ㄷㄷ 히힛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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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싸우면 안 돼 아예. 조합 차이가 너무 커. 너네 이 게임 잘 가격 없어. 핵이 공격받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어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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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들 한번 해봐야겠어 회사 자르니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할게 공격 좀 더 잘 오게 어 어 어어 어 음 어 어 어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포지션은 너무 불리해가지고 모드도 박지 말라 그러고 모두 박지 말라 너무 불리해 우승 목이 공격받고 있다 굿 푸 콩 지옥의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 그어떻은 상황에서 앱!V!P! 아니 시발 게임 끝났잖아 이 시발새끼야 언제까지 썼다 말할거야 시발 죽여버리고 싶게 시발새끼 아아 저 밥좀 먹을게요 밥! 아니 그거 방송 여기서 끄고 내일 킬까요 아니면은 밥 먹고 한판만 더 하고 잘까요? 지금 끄고 밥을 먹는 것과 밥을 먹고 한판 더 하고 자는 거 막방하고 내일 할까요? 만약에 한판 더 하고 자면은 단점이 있어요 대신 내일 프린세스메이커 방송이 7시에 있잖아요 근데 7시에 딱 맞춰서 올 것 같아 지금 안자고 한판 돌리면 근데 지금 자면은 내일 7시에 안오고 한 5시쯤? 좀 일찍 올 것 같은데 그냥 내일 하는게 낫겠죠 그냥 내일 하는게 낫겠죠 그냥 내일 하는게 낫겠죠 한판 더 할게요 밥 안 먹고 한판 더 하고 끄고 밥 먹습니다 그럼 막판 진짜 진짜 막판 이기고 져야겠다 그럼 아 침착미님 안주무세요 형님도 내일 프린세스 메이커 하셔야되잖아요 언제 주무시게요 내일 그거 같이 하는거 아니에요 침착미님도 아 일하고 계시구나 얘 뭐하냐 야 너 뭐하냐 방송 안키고 영웅리그 돌리냐 와 얘도 완전 빠졌네 지금 지금 원래 길게 얘가 길게 대답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뭔가 전투중이야 17분정도 됐으면은 지금 한창 전투중이어서 내가 방송중인거 알거란 말이야 씹으면 또 따이온이 인성 룩3 씹혔네 이거 듣기 싫어가지고 대답은 해야겠는데 뭔가 금빡한거지 그래서 응 이러고 다시 마우스 잡고 따리단 또 존나하고 있겠지 어 한판 이겼네 어 한판 이겼네 나 진짜 자존심 상할거 같애 내가 따이온이 하는거 봤단 말이야 따이온이 겜박 내가 봤어 히오스 하는거 내가 따이온이보다 낫다? 그거는 이 게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야 배치 시스템에 다이온이 결박 자존심 상할거 같애 다이온이 결박 다이온이 결박 다이온이 결박 다이온이 결박 다이온이 결박 다이온이 결박 안돼 안돼 배치 저 이 열판을 누구랑 같이하는거는 나중에 뭐라해 또 뭐 나한테 그거 따윤이랑 올려서 버스 탄 거 아니야? 이러고 따윤이 방 애들은 그거 룩삼이랑 같이 했잖아 솔랭으로 올렸어야지 이 말 나와서 안 돼 이거 열판 다 하고 같이 해 누가 그딴 소리래 신기하죠? 혼자 또는 2인 파티로 플레이 이게 떠있는데 2인 파티로 플레이하는 거 뭐라 그러는 게 존나 웃기죠 저도 웃겨요 근데 그래요 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다는 거 고단했던 내 하루가 숨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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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인 안AY 난거 같은데 아니아니야 걔아니야 없어 없어 새로운 친구들 만났어 뉴페이스야 다 너무 깔끔해 너무 클린해 타 게임에서는 볼 수 없는 세팅이야 울어 숲을 만들 수 없는 동의 뷔 뷔 뷔 뷔 뷔 뷔 뷔 근접전사 얘가 그럼 탱커인가? 딜러, 힐러, 탱커 근데 여기 뭐 해야되지? 할라 뺏겼어 해머 할래 해머? 레이너? 해머 레이너보다는 해머가 더 좋은거 같아 모두 안박아 제대로 해볼게요 전파는 내가 멘탈이 터졌어 처음부터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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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나 잘못 찍었네? 이거 찍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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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는데? 감속 감속 이동불가 기절상태인 적 영웅이 일반공격을 하는 말퓨리오 여기 뭐찍지? 이거랑 이거 상대한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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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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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디를 하네 막따가 막따가 알피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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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얘랑 1대에 뜨면? 아 개갔네 아니 말피리온이 안 움직여 저기서 미드에서 뭐하는데 아 W 말피리온 이었어 내가 여기 어떻게 가 여기서 저리로 빨라지는 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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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나 진짜 안전하게 하고 있어 지금 뭘 빨리 밟아 해머가 여기를 어떻게 밟아? 물 안이나 다 있는데 너무 이상하게 싸웠어 이거는 아 우리 팀이 좀 못해 아니 뭐 그래 우리 팀이 못한게 아니겠지 상대편이 잘했을꺼 왼쪽으로 뭐야? 지가 뭐 짱인줄 아나? 취소받고 있는데 그냥 들어오네? 대학하는 왜 아 안 닿았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맞았다 근데 이거 자리야 왜 도망치면서 자꾸만 뒤에 레이저 잠깐 쏘고 잠깐 쏘고 잠깐 쏘고 왜 이러는거야? 그러면 뭐 잘하는 줄 아나? 으잇? 나 못하고 있지 않아 나 그냥 R 이거 해머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R 쿨타임 잠깐 까먹는 것 뿐이지 나 이번판에 진짜 살인 연습 플레이 하고 있는데 돌이야 이 으핳하핳핳 아 씨발놈이예요 아 존나 죽여버리고 싶다 드라투리 좀 하네 뭐해 아니 뭐해 나 빼 빼야 빼 아니 빼라 빼라고 저거는 대아카에 대한 이해도 자리아에 대한 이해도가 아니라 그냥 게임을 할 줄 몰라요 왜냐면은 생대병이 4명 있고 우리가 개피 3명이 있어요 빼야 된다는 건 대아카가 아니라 그 어떤 게임에서도 4대3을 개피인 상황에서 싸우면 안되는 게 정석이에요 저건 그냥 게임을 하면 안되는 대갈빡이에요 어떻게? 정석이 그렇지 그래서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흰 타이커스는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는게 지금 딜러가 할 수 있는게 없어 쟤도 나랑 마찬가지인 기분이겠지 앞에서 다 잘리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풍화이동 설마 보스로 탄거 아니겠지 탑에 있다가 탑이 지잖아 야 궁딱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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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야 한명도 안죽었어? 어떻게 한명도 안죽었지? 아니 모아? 아 ㅈㄴ나 짜증날거같아 진실 어떻게 하면 저기 있을수 있는거야 도대체? 어? 아 ㅈㄴㅈ 염바 Brook 어디야? 아 ㅈㄴㄷ 이 아이씨 여기 이 아이씨 ㄷㄷ 타이커스도 원래 잘하는 애일거야 왜냐면 이 대아카와 자리아를 끼고 7만 2천 딜을 했다는 거는 타이커스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나 올려놔